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에 에코프로가 91만 9천원까지 올라가는 장대양봉 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80만원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90만원대에 에코프로의 90만원 시대를 여는 그런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이제 오늘부터는 약간의 조정이 나옵니다 왜냐 항상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주식이라는게 보면은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주식들을 보면은 장대양봉이 이렇게 속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은봉이나 단봉으로 조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요런식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이 이후에 다시 또 급등세를 이어가는 거죠 바로 급등 다음에 연타석으로 급등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은 누가 뭐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는 맞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연속으로 올라가기에는 힘을 모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가 50만원 위로 올라선 다음부터 50만원대가 쫙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50만원대인데 50만원 위로 올라서고 나서는 요렇게 노란띠가 요렇게 노란띠가 들어오는 게 급등했다는 흔적이에요 강력한 또 세력이 들어왔다는 흔적 신호탄입니다 자 이렇게 노란띠가 나오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노란띠가 나오고 그러니까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급등이 나오고 조정이 나와요 급등이 나오고 근데 요번에 조정이 안 나왔어요 그죠 이번 6월달에는 조정이 안 나와서 제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온다 이때는 왜 안 떨어졌느냐 여기를 82만원 최고점이었던 80만원대를 돌파하려고 안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현상으로 무슨 현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거래량이 요렇게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안 떨어져요 지난번에는 올랐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 같이 주가가 내리고 그죠 자 올랐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면은 같이 주가가 내렸어요 근데 이때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떨어지고 어느정도 기간조정은 나오지만은 이렇게 팍 하고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죠 이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잘 봐요 요 정고점을 딱 넘어냈는데 최고점이 82만원이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에코프로가 82만원 그 다음에 79만원 79만원 또 79만9천원 어때요 79만원대에서 80만원대를 최고점이 82만원인데 요 사이를 못 넘고 계속해서 횡보를 했죠 박스권 상단으로 만들었죠 박스권에 요기가 이제 요렇게 박스권 하단은 또 50만원대 하단 요기서 지금 박스권을 요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올랐다가 80만원 근처까지 가면은 떨어져 가면은 떨어져 이런 현상이죠 50만원 오면은 또 반등 나와 자 이래서 박스권을 남겨놓고선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자 요 박스권을 돌파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요 이 박스권 돌파할 때 최대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그렇죠 보면은 이때 돌파한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 넘어요 2조 5천억이 넘었던 적이 언제 있냐면 요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요 날요 요 날 2조 5천억을 넘고 그전에는 2조 이 고점을 형성할 때 2조 5천억이 안 됐어요 2조 5천억이 조금씩 안 됩니다 2조 4천7백억 2조 4천3백억 근데 이번 지난번에도 2조 2천2백억 근데 요번판에 장대형봉이 나올 때 2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 거래대금을 갱신하면서 정고점을 돌파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제 80만원 이 80만원이 그동안에는 저항대였는데 이 80만원대 저항대를 돌파를 했죠 자 저항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저항이 뭘로 바뀝니까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요런 현상이 에코프로에서 언제 있었습니까 50만원대를 돌파할 때 요때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죠 잘 봐요 50만원이 여기입니다 쫘악 여기인데 지난번에 50만원을 지난 3월달 4월달에 열심히 이때 3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러면서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와 잘간다 잘간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이 에코프로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 50만원까지 가면은 어느정도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50만원까지 왔다가 떨어지고 왔다가 떨어지고 왔다가 떨어지고를 한달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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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번 노크를 합니다 그러다가 50만원대를 4월 초순에 땅 하고 넘어요 그죠 이렇게 넘으니까 이제 하루 이틀만에 급등이 쫙 나왔습니다 그죠 똑같은거에요 50만원대를 저항으로 뒀어요 저항으로 저항으로 두고 50만원을 돌파를 빵 하니까 그 후에 떨어져도요 팍 떨어져도 50만원을 깨요 안깨요 안깨죠 지난번에 또 올랐다가 이번에 깰 때도 50만원 깨요 안깨요 안깨죠 딱 50만원 찍고 장중에 49만 9천원까지 천원을 딱 찍은 적은 있지만 종가상 50만원을 깬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 그동안 50만원대가 저항대로 작용을 했으니까 저항을 돌파하면 강력한 저항은 강력한 지지로 바뀐다 그래서 50만원이 지지로 바뀐거에요 요번에 80만원대죠 80만원대를 계속해서 저항으로 한달 두달 석달 3개월 무려 3개월이나 80만원대를 저항대로 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여기를 강력하게 그것도 최대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했으면 이 80만원대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바뀌게 된거죠 자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에코프로는 조정이 나와도 조정이 나와도 80만원을 이탈하지 않고 이 위에서 약간의 개미 털기 개미를 이제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렇더라구요 이게 딱 돌파를 한 다음에 오늘 조금 내리니까 아 저거 내리는데 어저께 90만원 위에서 팔았으면은 오늘 88만원 87만원 요렇게 오니까 아 저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아침만 하더라도 좀 더 봐요 93만4천원 어제가 91만9천원이었고 오늘이 93만4천원이에요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만원이 넘게 더 올라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해 또 아 또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떨어져 떨어졌더니 어떻게 됐냐 이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수익일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수익이란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위에서 꼭대기에서 더 사던지 아니면은 내려오니까 아유 어저께 팔걸 그랬나 지금 아침에 93만원 갔을 때 팔걸 그랬나 지금 90만원 밑으로 해서 88만원인데 88만원인데 이걸 팔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정말 팔고 싶잖아요 손가락이 근질근질해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조를 팔아봐요 한조를 팔아봐 팔고 나가서 아래 꼬리 달고 쫙 올라가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아 괜히 팔았다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팔지 말아요 그리고 또 근데 팔고 나가지고 좀 내리잖아 그러면 아 잘 팔았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또 확 올라오면 또 아 괜히 팔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리면 내리면은 차라리 한주를 더 사요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주만 해보라니까 한주만 근데 그 한주도 아까울 거예요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싸져가지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들어봐요 에코프로가 앞으로 7월달에 7월달 7월 이후 있는 호재들이 뭐가 있는지를 오늘 딱 말씀을 드리고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홍주식에서 어디서 제가 사인을 드리고 어디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는지 이걸 갖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팔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홍주식에서는 진짜 어떻게 하는가 딱 보세요 이 뭐 바닥에서 사가지고 들고 있는 이 입장은 이미 수익이 뭐 두 배 세 배 났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고요 요 위에서 50만원대 위에서도요 50만원대 위에서도요 이런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한다 이거예요 잘 봐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할게요 뭐냐면 구독자가 이제 곧 6만명이 돼요 59,990명입니다 그래서 곧 6만명이 되는데 이렇게 구독자 6만명을 앞두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제가 또 이벤트를 6만명이 넘으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6만명 6만명째 들어오시는 분은 또 엄청난 행운이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항상 감사드리고 더 좋은 내용으로 더 좋은 홍주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홍주식의 교육기관 홍수에 두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루 전날 방송을 해요 vip 회원님들만 볼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제가 특별히 이런 자리에서 산다 이런 걸 갖다 공개를 해서 홍주식 구독자님들도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4월 12일날요 은봉으로 뚝 떨어진 날이에요 이렇게 4월 12일날 이렇게 은봉으로 뚝 떨어진 날 내일 어디까지 더 떨어지면 또는 내일 어떻게 되면 매수를 해라 하고선 이렇게 딱 적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최저점이 57만원이었어요 57만원대에서 에코프로를 사라 이렇게 해서 딱 찍고 그날 단기 반등이 16%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서 사가지고 또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57만원대 57만원대 사서 들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가 4월 12일이에요 그리고 또 한참 그때는 벌써 4월달이니까 5월달에도 그렇게 했고 최근에 최근에 매수한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항상 해요 에코프로는 6월 14일날 매수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6월 14일날도 이렇게 내일의 기법주에서 했었는데 이날 보면은 자 요거 봐요 요거 요게 요날이에요 장대 음봉으로 뚝 떨어진 날 이 다음날 공략을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선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날 장중에 아침 시작하자마자 제가 사인을 갖다가 또 쫙 보내가지고 바로 잡았어요 69만원에 바로 매수를 해서 이때 또 69만원부터 또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신규 가입자도 계시고 예 그런 분들은 또 어디서 잡았냐면은 이거 봐요 그 다음날은 자 요렇게 봐요 여기 이날 봐요 이날도 자 이렇게 음봉으로 뚝 떨어지죠 예 요날이었어요 뚝 떨어진 날 요런날 예 다음날 잡아라 다음날 잡으라고 사인을 갖다가 제가 에코프로로 하루 전날 내일 기법 내일 잡아야 될 자리 예 그래서 내일의 기법주라고 합니다 하루 전날 저녁에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려요 그럼 그 다음날 그 가격에 예 사인을 주는 대로 잡으면 돼요 딱 그랬더니 최저점에 또 잡았어요 71만원 이때도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쫙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럼 지금 여기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될 때 예 자 그리고 나서 음 고점이니까 한 번씩 이렇게 툭 내려올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요런 식의 조정이 나올 때가 또 한 번 멋진 매수 타이밍이다 이거예요 봐요 자리들이 요런 자리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꼭대기 올라갔을 때 안 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이렇게 탁 떨어질 때가 예 홍주식에서는 홍세이듀에서는 VIP 회원님들은 아주 최고의 또 매수 타이밍이고 여기서 사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사자마자 매수가 될 수 있는 사자마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합니다 자 자 이거는 원래 안 그라쳐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 VIP 회원님들 맛나는 건데 예 근데 제가 딱 타이밍이 오면은 요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사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로도 80만원을 지지하면서 다시 계속해서 100만원을 향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자 어떻게 해서 그러냐 자 에코프로 여기 보시면은 삼성운용 삼성자산운용사에서 2차전지 핵심 소재 레버리지 관련된 ETF ETF 2종을 상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극재 중심의 배터리 핵심 소재 대표 10개 기업 투자 이게 이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이런데에 투자하는 ETF가 상장을 했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좋으면은 얘네들이 또 이 삼성운용에서도 진짜 웃기는게 삼성 삼성증권에서는 리포트를 에코프로를 까는 리포트를 써가지고선 에코프로가 45만원이 적정 주가다 이런 소리를 하면서 또 뒤로는 삼성자산운용사에서는 돈 벌어먹어야 되니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을 넣은 배터리 핵심 소재 이걸로 ETF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니까 ETF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이거 팔아가지고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도 그 얼마나 아이러니한 웃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지네들도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죠 삼성증권이나 삼성 자산운용이나 다 삼성 같은 한 통속인데 한쪽에서는 까고 한쪽에서는 야 여기서 밑진 거 공매도 쳐가지고 쇼키즈 나와가지고 지금 돈 날렸는데 이걸 ETF라도 팔아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메꾸자 이래가지고 지금 메꾸는 건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렇게 ETF 핵심 소재 ETF 레버리지 상장을 했다 이게 또 이제 한 가지 또 좋은 소식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 7월달에 회사체 회사체 발행을 해서 회사체 수요 예측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요 예측이 신기록을 세우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회사체가 발행이 되면은 돈이 또 들어오죠 지금 전환사체라든지 전환사체 그 다음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 그냥 유상증자가 아니고 3자배정이에요 3자배정 유상증자 자 요런 것 등이 또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최고 중요한 건 돈 들어온다 이거예요 삼성자전 운영해서 ETF를 만들고 또 회사체 전환사체 유상증자 거기가 또 뭐 있어요 자 지난번에 실패했던 MSCI 요게 8월달에 또 강력한 예 8월달에 있죠 이 MSCI가 되면은 여기서 뭐가 들어와요 또 돈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느냐 주가는 한마디로 돈이 들어와야 올라가는 건데 전부 여기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MSCI 8월달에 돈 들어오고 또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에코프로 머트리얼 그죠 머트리얼 여기가 또 신규 상장을 해요 예 자 그러니까 또 돈 들어와요 자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이거 이외에도 이거 이외에도 계속 신규 수주를 따거나 이러면 또 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호재는 앞으로도 계속 되는 것이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실적 부분도 계속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의 7월달 이후 호재도 계속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홍주식 VIP 회원님들이 할 때에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바로 이겁니다 계속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추세선과 그 다음에 자 조정이 나오면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는 신비선이 있습니다 이것을 최소한 최소한 초보자들도 이것만은 꼭 설치를 해놓고 보시라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땡땡땡땡 표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죠 요게요 조금 이따 보면요 네 조정이 나올 때 보면 봐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 보여요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올라갈 때는 빨간색으로 쫙 가다가 이게 꺾여가지고 파란색으로 한번 요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요때가 파란색으로 바뀌는 요때 바뀌었다가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파란색으로 바뀌는 요 부분이 눌림자리고 요런 자리가 또 저점에서의 매수타이밍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게 되면 급등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는 파란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빨간색으로 바뀌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매수타이밍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상승 추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승 추세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에 요 핑크색 선 있죠 요거 요게 뭐예요 요게 중심선입니다 중심선이 지금 더 강력한 상승 추세를 알리는 계단식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 계단식으로 딱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도 추세가 점점 강력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선이 추세선이기 때문에 중심선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땡땡이 바뀌는 거 있죠 요게 신비선이에요 요게 신비선인데 자 요거를 일봉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분봉입니다 분봉해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한 저점 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요렇게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파란색으로 바뀐 다음에 파란색 위로 올라섰을 때 그럼 빨간색으로 조금 있으면 바뀌니까 요렇게 잡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요것을 신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신비선 설정법 중심선 설정법 그리고 또 모바일에서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핸드폰 모바일에서 다른 모바일 버전 앱에다 깔아서 하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 앱에다가 요거까지 싹 다 드려요 예 요 세가지를 싹 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유튜브에는 저게 없습니다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예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께 직접 드릴 수밖에 없는데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에코 프로 에코 프로에 계속해서 멋진 급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에코 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정성껏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에코 프로 에코 프로라고만 딱 써서 보내주시면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코 프로의 조정 이후에 조정 이후에 또 한 번 멋진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애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82 coach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에 bright